일찍 이거 어떡하냐? 나.. 이거 어떡해! 이거 어떡해! 이인는 이쪽으로 찢어질까요? 예 어... 예... 여기 이렇게 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가자 자 소리야 열쇠랑 주전자 야! 야! 네! 아... 어떻게 하라고 예 얘는 안녕하세요 야 시발 두마리야!! 어떡해 두마리시발 어떡하라고 야 이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오랜님 오랜님 네 이거 이거 챙겨가세요 야 야 그 과거로 내가 죽는거 아니야? 챙겨서 라리한테 가 아이 저 주전자까지 챙겨서 가 내가 보, 보호 있을게 얘 얘 눈 마주치면은 안 따라 오거든요 저 주전자도 주전자도 가져가 주전자도 저 뒤에있어 뒤에 괜찮아 괜찮아 내가 보고있어 쟤 뒤에있어 지금 앞에 나와있는데 뒤에 주전자 있어요 쟤 뒤에있잖아 뒤에 야 빨리 가져가 가져가 난 괜찮으니까 빨리 가져가 어디있는지 나 모르겠다 뒤에있잖아 우클릭을 해봐 우클릭을 이리와 이리와 여기 뭐 이리와네 1차 나온다고 슬라임까지 있어? 뭐해요 이거 어떡하냐고 어떻게해 일단 들고 빨리 먼저가 들고 먼저가 같이 마요 같이 마요 어디에요 주기적으로 놀아야 되는구나 슬라임 슬라임 아아 왜 두마리야 보고있어 보고있었잖아요 보고있었잖아요 제발 열려있어라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갈까요? 아하 아하하하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Can-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Porque- rec Education 유군 제가 세 번째 있으면 안 되나요? 중간에? 얘들아 나 힘들어! 나 힘들어!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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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시X 슬라임 두 마리에 코일에도 두 마리 어떡하냐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가? 나 할 줄 몰라 양손 들기 전에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것들 챙기고 먼저 그 다음에 양손 기다리면 가져왔대 꺽 차가지고 한번 팔았어요 아하 뭐야? 뭐야? 이거 이거 선물 상자 어? 선물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나왔어 나왔어 나 화났잖아 뭐야 도망가 도망가 뭔데? 만틱 오일? C 아 여기 족밥이군요 어 벌집 벌집 도망쳐 도망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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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니? 아 지금이니? 야 야 벌집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또 있어요? 벌은 못 죽여 아니 얘들아 피해서 와 내 목에 한 명은 죽었어 죽었다고? 아니 잠만 지금 술집하면 야 야 지금 벌집 어떤 새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벌집은 지금 가져가면 안 돼 저 벌어서 갈 거야 저거 아 시발 아아아아아아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시발 나 죽은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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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누가 안에 들고 죽었어? 아니 뭔 일이 일어난 거지? 하하하 아 Hungry 나 저기 다ھ라니 죽어 시발 젖었네 아니 벌집은 마지막에 챙겨야되는데 아 또 사드리 왼쪽 왼쪽 앗! 자아 오케이 잠 Itu 저 불 불 불 좀 비쳐줄 수 있나요? 비쳐주고 있는데일? 비춰주고 있는데 하아아ают 나을 안 죽어 싹이 짤졌네 어? us stop 불좀 비쳐주실 수 있나요? 아 얘기를! 뒤에 케이블! 뒤에 케이블! 여기서 한 번에 두 명을 잃는다고? 나, 나, 나 분명 말했어. 뒤에 케이블 잃다고. 저거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. 시체는 회수 못해도 갑시다. 이제 내가 가져올게. 나 인벤토리 꽉 찼어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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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씨¡발! 문이 코앞인데! 뭘 갖다 놨네, 벌써? 일로 가면? 도전선생님 어디갔어? 아... 도전선생님. 두선생님 뭐야? 차고 났나? 두선생님 어딨어? 병신연기인가? 여기 무슨 소리야? 뭐야? 여기 있어? 아니 이 새끼 뭐해? 시야 대단하네 그걸 못 보네 아래 까매서 안보여 밝기 최대로 일어났어요 여기? 누구 손 비는 사람 정문 좀 이렇게 제가 갔다올게요 어디로 가요? 근데 위치를 몰라 올라가면 되나? 나 이거 두고 올게요 그거 후문이에요 뭐야 뭔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소리내지마 소리내지마 어떻게 와? 나 좁혔네 그래도 쟤는 앉아서 다니면 발소리도 안나고 말만 안하면 되니까 조용히 정문 부탁 갔다옵시다 나올까? 우리는 나 어떡해 이거 어떻게 안 오지 존댄다 도워라 아 한쩜 아 안 떨렀다 다행이다 누가 이렇게 바닥에 버렸어? 아씨 내가 죽냐? 수선생인데? 배달 가도 없어요 다? 네 오케이 빈손인 사람? 저요 아니다 이번엔 제가 사툴게요 싫어 싫어요 싫어 휘두를 수나 있고 너한테 휘두를 어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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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 천천히 한 명씩 가 한 명씩 저 새끼 누구야 저거 저 새끼 누구야 하하 나니 후후 오케이 갑시다 앞에서 점프하는 새끼 누구냐는데 하하하하하 두 명 찢어져서 후문 저쪽도 가죠 저기 후문인데 손전등 한 명 좋아요 저 내려와 여기 그냥 벽타고 내려오면 돼 아 뭐야 왜 다 와! 아니 개폐급들아! 아니 손, 손준둔 두 명 다 여기로 오잖아 형 여기로 가죠 아이씨 오! 비싼 거 나왔다 뭐? 뭐? 갖다 놓고 오시죠 어? 저거 뭐야? 이거 양수화 이거 양수화니 어? 도망가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시원해! 시원해! 뭐, 뭐, 뭐임? 뭐였어요? 저거 못 봤어요 잡을 수 있나? 나 자신 없는데 아니 뭔데 아니, 빨리 해! 덤벼라! 아, 진짜 그러면 어떡해! 덤비지 마라! 오케이 오케이, 난 안 갔어 안 갔어 아, 쟤 어떻게 하더라 아, 잠깐만 아, 안에 더 많을 건데 우리, 우리 너무 깔짝 보고 왔는데 아니요, 네 방금 걔만 있던 거 아니고 그 뒤에 또 한 마리 더 있었어 또 뭐가 있긴 했어 아, 그럼 여기 갖다 놓고 정본으로 갑시다 멍 전, 전 가줄 수 있죠 아니다 전, 이번에 후문 가볼게요 멍 멍 정문 세 명이 정문이야?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서리가 불편하냐 얼마야 88원 누가 헤이 하지 않았어? 어 뭐야 누가 나 부른 것 같아 누가 나 불렀어? 나만 들었어? 라리 죽었나? 당했나? 아 슬라임인가 보네 라리 거 챙기고 라리를 챙기던가 뭐든 챙겨 뭐해 어? 어? 아! 갔다 점동이 머리에 곧 붙었나 보다 벌레 갔네 갔어 아니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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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죽었어 슬라임은 못 죽여요? 네 못 죽여요 어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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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요새 왜 ves 왜 ves 뒤에.. 뒤에 쟤 보여요? 어! 엄마 있다 쟤랑 이제 눈 못 맞추시면 야! 저희 이제 갈 때 절대 마이크 소리 내지 말고 걸어 다녀야 돼요 앉아서 갑니다 그래 오케이 아 지진완이야 손동이 살아있니? 아 뒤졌어 아 잠깐만 오늘 마감일이란 말이야 아 어차피 이거 못 구하면은 못 구하면 어차피 잘린다 가야된다 해내야한다 어? 활동이 계속 감지 못 구하면 어차피 잘린다 아이씨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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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지마 씨발 없는 새끼야 야 뭐해 아 잠깐만 굿댄다 굿댄다 나가 나가 나가! 와 잠시만 한 명 낙가죽이기 미션이 있네?